중동과정 1년차 물리 1 수업 강의를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여기입니다. 사이트 웹에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ck12.org 사이언스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바로 주소를 좀 확대해 볼까요? 이 주소입니다. 보이죠? 보시면은 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개 피지컬 사이언스와 피직스 이 분야 이 두개로 물리 1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구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본문과 그리고 퀴즈가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드 파트가 본문이고 그리고 비디오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프랙티스가 있죠. 프랙티스 있고 또 비디오 있고 이런 식으로 비디오와 프랙티스, 연습문제 그리고 본문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아기자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에는 아주 좋은 교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런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 초등 과정에서 초등 4년 동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수업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중등 과정 1년차 물리수업입니다. 교제는 두 권. 두 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두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두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용어가 좀 적절한 게 생각나지 않는데. 자 인연승입니다. 피지컬 사이언스와 피직스 이 두 개. 내용이 상당히 둘 다 중복되기 때문에 학습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함. 제목은 둘로 다르게 되어있는데 내용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에피소드는 70개 정도입니다. cycle 1 зас task 2 있습니다. 가 salah 1이자